비하인드를 좀 풀어볼까요? 대면식? 다른 멤버들이 풀었을지 모르겠는데 대면식 때 저희가 카레를 썼잖아요 근데 저희가 카레 이제 경연 전날에 받았어요 카레 없이 뭘로 연습했냐 가위! 연습을 했었는데 가위에 익숙해져 있다가 새롭게 소품을 카레를 받아서 그걸 연습하면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시간에 빨리 적응을 하려고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고 막 이랬어요 그 칼이 원래는 올껌이에요 올껌 올껌정색인데 그게 무대에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저희가 경연 당일 날 당일이었나 전날이었나? 전날 밤에 아니다 당일날 이제 헤어메이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스프레이 은색깔 그거를 뿌렸습니다 그 안무를 할 때 나 예를 들면 칼을 돌릴 때 소리들 이런 것들을 직접 찬이 형이 거기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안무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소리가 보이게끔 뭔 말인지 알아요? 소리가 보인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소리가 보이게끔 그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되게 저희한테 되게 좋은 시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랬고 어 아 진짜 100초 그러면은 아 정말 떨렸고 혹시나 실수하면 어쩌나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리허설 때도 조금의 실수도 있었고 한 번에 보여지는 거고 원티크로 가다 보니까 실수하면 어쩌나 물론 실수처럼 보였겠지만 실수처럼 보였겠지만 창빈이가 그 창빈이가 랩이 살짝 방송에서 좀 빠르게 들리긴 했지만 실수는 아니었어요 실수는 아니었고 저스트 라이브 생동감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죠? 응 방송 보고 좀 민망하긴 했는데 뭐 지난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니 오해할까봐 그냥 오해할까봐 그냥 오해할까봐 혹시나 창빈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딱 긴장 네 긴장되긴 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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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